아니 근데 새로 오는 작가님들인가봐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. 음신이라고요. 저렇게 뭐야. 이거는 리디타이트 넘버원에 나오는 거여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우리 이거 다 됐지? 어 다 된 것 같아. 그럼 이거 이렇게 코도 꽂아 놓으면 전기세 계속 나가니까. 그치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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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언니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위기탈출 넘버원에 나올 거예요. 그래요? 네네네네. 정말이죠? 정말이에요.